자 이번에는 이게 visited고 was 아 이거 that이 아니라 doge구나 이건 that where 자 여기에 보면은 얘가 이제 주어 구요 200 빌리언 달러 이상이 2015년에 쓰여졌다 근데 이게 수동태 지 가 수동태 완전히 수동태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서가 아니라 관계부사 자 대타고 도우즈 어 지칭 대상을 잘 찾아 봐야 되는데 그 숫자 숫자는 항상 단수 취급이지 그러니까 도우즈가 아니라 대시되어야 되요 그 다음에 단순이 까 워가 아니라 워즈가 돼야 돼 어 45 이런거는 단수야 숫자는 숫자 개념 자체는 자 그 다음에 요기는 음 보스 a & b 죠 그러면서 이게 복수가 된거고 요거를 받아주고 있는거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요렇게 전체수식 해 주고 있는거고 사람들의 의해 는 당연히 뺀거지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무슨 뭐 귀신이 방문 하나 그죠 가장 방문이 많은 장소 이렇게 되는 거지 wün proper 됩니다 하筋 виде 하이 감사합니다.